제 4장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예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 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이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에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오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고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아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업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내워사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노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모를 들으미로다 폐망에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작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즉 다치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 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끼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더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더다 나는토다 아 Aldo다 아멘